안녕하세요. 저는 영일만지혜 회원 김상현이라고 합니다. 2010년도 영일만지혜 창단 때부터 참가를 했고요. 한국대회는 가능하면 참여하려고 애를 썼고 올해도 오게 되었는데 특별히 올해는 제가 지휘하는 포항 다소리 세운 압창단이 영광스럽게 이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원들과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. 또 많은 분들이 감동받고 해서 참 즐겁습니다. 특별히 또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총지휘해 주신 대회장님, 행사 총감독님, 그 다음 간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